아 근데 이 라체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확실히 크네. 내 거는 들리지도 않네. 전에 타던 거 한 3배는 되는 거 같아요. 이런 소리가. 무지막지하게 굴지막. 내 거는 들리지도 않아. 훔쳐버려. 지나갑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또 이런 거는 들리지 그런 소리 좋아한다는 게 있어요. 뭐가 안 걸려요? 클릿이 안 걸린다고요? 이게 좀 약한데 이게. 좀 이렇게 뭐 휘터 휘터 하면 조금씩 있는 거 같아요. 느낌이 없어? 약간 전에 게 무게가 좀 있어서 강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건너셔도 되겠는데. 아이씨 힘들어. 80을 이미 달렸으니까. 가르쳐서 써보고 괜찮으면 주문하세요. 근데 이거는 저건데. 랜솔에 닿으면 비슷한 건데. 윤희가 어깨가 자주 뭉치거든요. 근육 풀어주는 거야. 근육 풀어주는 거야. 근육 풀어주는 거야. 원래. 부항. 부항을 가끔가다 떠줘요. 너무 뭉치면은. 풀어지고 하는데. 이거 발라만 좀 괜찮더라. 이거 원래 저기 뭐 우승 선수들. 뭐야 시합 끝나고 나면. 마사지 받잖아. 그런 효과가 되는 거지. 맞아요. 아 어떻게 달리기를 잘 들어가지. 기다려주네. 차라리 저기 뭐. 빨리 지나갔으면 그렇게 타이밍이 많았을 텐데. 체인하고 이것저것 손보면서 갔었는데. 저희 아저씨가. 왜 클릿을 안 하냐고. 손실이 엄청난데. MTV 꺼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형도를 못 따라가는 게 그래서 그렇다고. 자기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크다고. 아 근데 일단. 그렇게 보겠지만. 안정성도 그렇게 못하는 데인가. 아니 저는. 케이던스 로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케이던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솔 같은 거 밟았을 때도. 치워버린다고. 이게 스트라가 프리미엄 돼 있으니까. 프리미엄 2개월 체험이 있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했어. 했더니. 구간이 전부 등록이 되네 여기. 저거 어떻게 했어. 전부. 전화해서 봤어? 네? 그러니까 그 저거. 무료 저거 한 거 어떻게. 뭔지 해야 되나. 저거. 여기다가 다시. 링크에서 들어가서. 근데. 링크를 코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죠? 링크를 코드라는 게 무슨 얘기에요? 링크를 코드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저거 안 타고. 네 맞아요. 이기로 가려면. 스트라가 프리미엄 세움이 되어야 된다. 스트라가 프리미엄 체험해보고 있냐. 해본래. 시끄러워. 진짜 시끄럽다 이거. 말이 안 들려. 야. 뱅크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일련한 사람도 있고, 가민이 아니라 무료, 풀면, 밍 체험 그런 식으로 찾아보면. 왼쪽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이 더 나아요. 뱅크가 스트라이밍 프리미엄 저걸로 검색하면 그냥. 모르거나 그런 거에 들어가. 그 뱅크 올려오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통해서 들어가면 또 할 수 있는지. 뱅크가 스트라이밍 프리미엄 저쪽 사람들 다니니까. 뱅크가 스트라이밍 프리미엄 하트에 들어온 거세요.